시작! 이렇게 해서 1 플러스 1으로 먹을 수 있는거죠 1 플러스 1으로! 2 플러스 1으로 가야 z 이 도장 1 플러스 2으로 가끔 인도 풀어야 제발 명령에 있는 신경 relación 1 플러스 2으로 잘 대걸매 2 플러스 2으로써 1 플러스 2으로 넘어가는 손맛이 찌긴데 참 설명할 방법이 없네 턱에 걸렸다구요 이렇게 해서 삼켓 아우! 아우! 호우! 네 건들지 말라고 하나는 에이로 이케나 네 건들에게 엮어 B.F.B.R. 먹는 게 문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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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끝에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올라올 거예요. 안오나? 저 끝에 있어요. 해당 쪽에. 해당 쪽에 있어요. 해당 쪽에 있어요. 해당 쪽에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절대 안오네. 절대 안오네. 불러나 고고하죠. approximately approximately 나 발음 왜이래? approximately 대충 대략 이런 내가 나일론으로 영어를 배웠어 하하 대충 45발 남았어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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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집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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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쪽 살짝 오른쪽 사운드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가방이 많이 빕니다 많이 비는데 무게가 생각보다 무겁거든요 63이면 다 닫혀있어? 다 닫혀있어? 이런게 푸시하기가 은근 힘들거든요 대기하고 있을수도 있어요 애들이 정말 많이 대기하기 때문에 만약 내가 여기서 좀 돈을 버는 플레이를 하고싶다 하면 무시하고 2층으로 올라가는게 맞습니다 저는 푸시할게요 냄새가 나 가능한데 딜이 굉장히 적게 들어와요 47점 이거 왔다간거에요 메뉴 fen 선물란 로드 로드 많다 로드 레드로 로드 간다! 없어? 어디갔어 반쪽 수치 높아야 될겁니다 제가 알기로 아닐수도 있구요 변경이 많이 되는 게임이라 저도 헷갈리네 계단으로 해서 2층 올라가죠 스테미나 관리 한번 해주고 아까 중앙라인이 열려있었거든요 근데 오른쪽에서 사운드가 났어요 그리고 그니까 이렇게 하는게 너무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2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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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롱 4롱 2롱 4롱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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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 왜 버린냐고요? 거기가 우리 탈출 라인이니까 탄 뺄게요 설마 가면 털린 거 아니야? 레전드인데? 돌렸으면 저격이야 화면에서 이제 저격 못해 나온다고 내가 어 나우 다 먹은 거 같습니다 저는 방심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판 탈출 나쁘지 않았어요 슬럼프 없었네요 지금 슬럼프에요 슬럼프 슬럼프 랩 다진의 손질을 제거합니다. 고추냉이 고추냉이 고추냉이를 잘 만들어내는 고추냉이를 만들어내는 고추냉이를 만들어내는 전파를 만난 사람이네 한국인인가? 방송하는 사람이라 저격 아닐걸요? 설마 이 MPX 좀 아쉽긴 한데 쳐낼게요 공간이 없어 잠시만요 아 잠깐만 조금 아까운데 조금 아까운데 조금 아까운데 허허어어 요렇게 맛있는 탄이 있을줄이야 다행이다 됐나? 된거 같다 가자 나 좀 가자 뭐하는데 바꾸면 돼요? JJ 요렇게 해서 4길판 완성 최소 유튜브 까게 돼 방송 끄고 하고 계시네 한국인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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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렇게 해서 나쁘지 않았다 출발 한국인이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